어제죠. 어제 이제 중국 관광객 들이 다 어디로 갔나 이런 방송을 제가 목요일 날 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게 되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국에 방문한 그런 국적별 여러분들 그런 관광객 숫자들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회복이 됐는데 중국만 43%로 아직도 아주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이후를 이제 중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일명 부의 효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또 실업난이 불황으로 인해 실업난이 심해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엄두가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때 이야기한 중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지수가 2021년도 여러분들 10월부터 시작에 급속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럴 것이다 짐작하셨겠지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가 불황이 깊은데 그 불황 원인을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그럼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격도 하락하고 그다음 부채가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레즈라든지 유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네요. 노무라 종합연구소 리차드 쿠 수석 에카나미스트는 중국이 과거 버블 붕괴기 일본과 같은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은 가게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부채 상환에 전념하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중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인 거죠. 대차 대조표 불황이란 것은 부채가 많으면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에 사람들이 헉헉거리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산가격까지 하락하게 되면 집값까지 하락하게 되면 부해 효과까지 마이너스가 되니까 경기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이 쿠 에카나미스트는 중국은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감수와 중진국 감정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따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출구가 있는 겁니다. 출구는 딴 게 아니고 중국이 막대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폐지한다면 디프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이 당장 어려워진다는 건 이야기는 아니죠. 돈을 풀면 되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구조적인 문제는 다 덮이겠지만 돈을 풀어가지고 결국 중국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버블보다 훨씬 더 타격이 심할 거란 겁니다. 불황과 인구 감수가 중국의 경우는 일본은 불황을 맞았지만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불황도 맞고 자산가격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구 감수도 겹쳐지고 그거 우리하고는 비슷한 거죠. 중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건데 1990대 일본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가계에 급락했기 때문에 가계가 아닌 기업이 문제의 중심이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많은 가계가 부동산 거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이야기지만 한국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주택시장 붕괴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중국의 도시 주택 가격 그렇지만 출구가 있는 거죠. 돈을 풀면 되니까 돈을 풀면 케네스 로고프 교수같이 국가 부처에 대한 전문가들은 그게 부정적이지만 이거는 이상 논의고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 풀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당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느니 가계 부처의 8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 부처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2024년 4월 28일 기사인데 한국이 104.2% 정도 되는 거죠. 가장 좁은 의미의 가계 부처. 전세 보전금 같은 거 포함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80%를 넘게 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나오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처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4, 5년 시차를 두고 국내 경제 성장률의 0.25에서 0.28%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가계 부처가 늘면 3년 오는 시차를 두고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네요. 국내는 2%에서 0.25%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